오늘 말씀은 자녀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그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사람을 낳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 가정으로 갖고 들어와서 주님은 큰 거미에서는 큰 덩어리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또한 어떤 공동체의 교회라는 속에서 똑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제 작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지나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교회 또 작은 의미에서의 가정에서의 교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작은 교회에서의 시작이 결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큰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노여하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먼저 아비즈라 너희 자녀를 노여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낳도록 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번성하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번성하게 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건 육적인 해석이에요. 주님이 정작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사람의 육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어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녀를 낳는 것에서 무엇을 말해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게 돼요. 열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떤 관계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열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열두 사도. 그래서 이 열두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기둥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낳아 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열두 사도가 영적인 자녀를 계속 낳아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선 중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은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아 자녀를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상대케 되어주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왜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고 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0편 127편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녀는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태의 열매. 자 엄마의 태 속에 아버지 씨가 들어와서 그 태가 열매를 맺은 게 우리의 자식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케하게 해서 우리의 태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목 때문에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서 부부관계를 맺으니까 거기서 자녀가 낳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녀를 낳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았지만 내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그것이 내 태를 통해서 낳은 열매이지만 그 열매는 바로 생명으로 낳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육체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물려받아서 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낳은 거죠. 그건 육체의 일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 낳은 아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부모에게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내 자녀를 내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우면 훗날 나의 상급이 되어진다.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겠고 육으로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딸이에요. 하지만 이 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여호와의 상급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훗날 받을 부모가 받을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노역해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노역해 하지 않고 잘 여호와의 상급으로 키워. 그러면 이 자녀들이 또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속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또한 잘 자라게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또 잘 양육을 해야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왕성하게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속에서 자녀를 여호와의 상급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준 중요한 임무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열매로 낳았기 때문에 또한 나의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워야 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는 건 그냥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유괴사람으로 만약에 성장해서 유괴사람으로 끝을 맺는다면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래서 자녀를 노역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낳아놓은 것만 끝이 아니라 계속 잘 키워야 되죠. 젖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훈계하고 양육하고 잘 키우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종으로 키우느냐.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업무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자 우리의 부모들이 어때요? 우리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로 키우지만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로 키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격 형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른 인격 형성.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져요. 사람이 바른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사단과 관계를 맺어지니까 사단의 영의 영성을 이어받아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지금 요즘 많이 범람하는데 영성이 하나님 영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 영성도 있는 거예요. 불교도 불교의 영성을 말하고 또 이슬람도 이슬람의 영성을 말해요. 다른 또 샤머니즘도 샤머니즘의 영성을 말해요. 이러한 영성 중에 과연 나는 어떠한 것으로 어떤 영성을 닮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다른 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다른 인격 형성을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져가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인격 형성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한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은 어떤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의 관계성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인격 형성이 온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분노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 그러고 당신 마음대로 막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거를 나한테 계속 허락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분념을 가게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분노는 내 안에 원래 자리 잡은 죄성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게 부딪히니까 분노가 올라오는데 계속 버리지 않고 분노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심령에 상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돼요? 불평? 불만하고 이럴 수가 있나. 10편, 78편을 보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심령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뭘 해요? 불평, 불만을 해. 아이고 배서 내가 정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맨날 그 맛나 밖에 먹을 게 없고 불평, 불만을 해요. 물도 그냥 제대로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목마르게 하고 불평, 불만을 해요. 내 심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평하는 이거는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쓴뿌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부모님을 듣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모를 줘.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어디를 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 나서 저렇게 잘 자라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 이건 뭐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다 깨트리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같이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상해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전부 쓴뿌리가 되어져서 쓴뿌리라고 파는 거를 예수님은 마태복 13장에는 돌짝밭으로 얘기를 해요. 돌들. 어떤 상처가 올 때마다 이렇게 돌덩어리가 하나씩 엄마들이 그러죠. 가슴에 돌덩어리가 하나가 꽉 막힌 것 같다. 스트레스 받는 대로 돌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치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가 있어지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파생된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걸 나한테 허락하셨나?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기본 생각, 사고의 시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 불평이 돼. 근데 히브리식 개념은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사리가 되겠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가? 나는 왜 가념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허락한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찾아가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시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순복해야 돼.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막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자,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면서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느냐.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면 부모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화가 나면 그 분을 갖다가 자식에 대해 풀어버려. 남편에게 화난 거 똑같이 생긴 아들한테 풀어버리려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지. 어떻게 그냥 밥 먹는 것까지 습관까지 똑같고. 남편 미울 땐 아들도 미워. 이게 뭐예요?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를 분노하지 않냐고 잘 양육을 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그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분노한 것들이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나를 분노하게 했어. 키울 때. 그 부모를 돌아보면 그 부모도 또한 그 전에 그 부모로부터 분노를 물려받았어요.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데 그때 당시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아서요. 힘든 과정을 너무나 힘든 삶을 많이 살고 그러니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없어. 그 힘든 상황에서 분노들을 가고 있어. 부모의 분노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내 안에서도 분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에게 또 분노를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분노가 내려와요. 제가 어떤 분 심정치유를 했을 때 자기는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 어머니를 향한 분노, 자기를 향한 분노가 이 사람만에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니까 미운 분노. 왜 엄마를 그렇게 때리나? 또 엄마는 왜 바보처럼 계속 막고만 있나? 하는 그거에 대한 분노. 또한 자기에 대한 분노는 내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게인스트하지 못하는 그 어린 것의 부족함에 대한 분노. 이러한 분노로 꽉 차있어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그의 결혼생활은 와이프하고 다투고 아이에게 그 분노를 또한 전수하는 그런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 또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 우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 있죠? 이 상처가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러한 사건을 왜? 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 상처를 덜 받는데 내 육적인 그러한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아, 형제로부터 상처받아, 또 이웃으로부터 상처받아, 교회가 안 되면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게 해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계속 만약에 분노로 양육을 해버리면 그 자녀는 그 분노를 가진 상처를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자기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다른 잘못된 인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그런 감정적인 상처들을 인해서 자기가 지배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요. 내 육체가 건강이 나봐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이 심리적인 프레셔가 육체로 독을 발산해가지고 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이미 연구를 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안에 분노가 차면 독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화병이라는 거,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화병, 화병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마비시켜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셔서요.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하게 할 때 나는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갖고 있어요? 아니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분노의 포로가 되어져요. 이 분노를 사단이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내 심령은 계속 뭉쳐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두어버리는. 그래서 이 분노의 포로로 만듭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분노. 오늘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지금 분노를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올무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교 볼 때는 잘 걸어다니고 나는 갇힌 자가 같지 않지만 이 감정적인 상처나 감정적인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들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반대이지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계속 그걸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 조금만 건드리면 확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영적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은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해하시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영적관계를 내가 온전히 갖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겠구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 상담을 하면요. 다 그 부모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다툴 때 그 다투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분노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묶여진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내가 무조건 영적으로 아니야 나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순종인 거예요.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거는 어떤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분노할 권리 우리가 미워할 권리 이런 것은 우리 자유지 속에 다 주었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지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관계를 이루게 해서 분노도 포기, 미움도 포기, 원망도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대면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영의 역사예요. 분노, 고집, 미움, 원망, 낮은 자존감, 어떤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영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 그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게 눌려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그 상처받은 그러한 모든 사건들, 그러한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어떤 일을 하나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그대로 내꼬해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게 언시라 분노가 딱 일어날 때 이 분노의 영. 너는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바로 대적해서 그것을 대면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싸울 때 얘는 떠나가게 돼야죠. 그게 배설작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안에서 미움이 싹 올라와. 그러면 미움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미움이 들어온 거지만 미움이 싹 올라올 때 바로 이 미움의 영.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너는 떠나갈지하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제가 저런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믿잖아. 남편이 저렇게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잖아. 그럼 믿잖아. 이웃거리를 딱 줄거든요. 그럴 때 시끄러워. 입 다물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싸움은 그렇다고 안 없어지죠. 계속 올라와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대적하는. 이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더 커질 수 있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 클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죄의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 때 이것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미움이 없고 분노하게 됐고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뭐하던 권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주님 나 이거 지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첫 번째 솔직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남편에게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또 내 형제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대로 그거를 내어놓고 감정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배된 것을 부인해요. 내가 지금 분위기가 막 났어. 그러면 이 분노의 영아 내가 잠시 속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내 감정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실질적인 내 감정이 아니야. 주님 이 분노를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분 앞에 딱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영 예수님 맡아주세요. 우리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영들을 다 가벼지 박스에다 담궈가지고 맡겨버렸잖아요.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미움이 막 올라왔어. 그러면 이 미움의 영 내가 미워했었지만 이것은 그것은 내가 너한테 잠시 속은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미워 부인하고 이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런 분노를 주고 미움을 준 상대 대상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려. 예수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를 맡깁니다. 우리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분들도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이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고 하나님 내 모든 이러한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내가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만들어지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가 좋아져서 부모는 자식에게 분을 내게끔 양육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화목함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관계가 온전히 내려지지 않으면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노를 하게 되고 그 자녀를 노하게 양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나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뇌가 있죠. 근데 이 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기억,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의 기억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그게 와닿아죠. 그게 다 기억이 돼서 여기 컴퓨터에 칩의 다 메모리 되는 것처럼 다 기억이 돼요. 근데 기억이 되어져서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돼요. 의식 중에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분류로 이건 상담학에서 분류되어지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은 의식이라는 거로서 다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말이나 단어들, 그런 사건 속에서 일어난 말과 단어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돼요. 어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한 말을 똑같이 흉내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냈냐면 그 아이들은 그 단어를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어른은 단어를 이해해서 해석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기억이 돼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메모리 칩에 그냥 입력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한테도 말을 할 때 그 아이는 그 단어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훗날 그 입력된 단어들이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력된 단어들이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는 저주의 말을 막 퍼불 때 그 아이들은 그 단어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다 들어와. 부모가 분노해서 뱉은 말들의 단어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지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입력이 되면서 그 부정적인 단어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뇌는 이와 같이 기억이 되어져서 이 기억의 영역은 삶의 경험과 감정이 그림으로 다 기억이 되어져요.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있어서 기억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뇌 안에 기억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후천적인 성품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기억이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들은 잘못된 어떤 인식으로 또 기억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거절감, 감정의 상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랑 못 받아, 우리 부모는 날 사랑 안 해 라고 그런 감정을 딱 가지면 나는 사랑 못 받는 아이야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에게 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만 조금만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만약에 훗날 연애를 했거나 결혼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금방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 병 중에 의처증, 의비증 이런 증세들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절감, 어릴 때 부모들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유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경우. 그러면 그 아이는 태아처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고 나면 이 거절감의 상처는 어떤 양상을 비추냐면 커서 또 계속적인 거절감의 상처를 받아요. 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아들을 원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심리적으로 아들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속에서부터 여자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이지 못함으로 내가 거절감을 받는 상처를 이 아이는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감정적인 행동과 말들이 이 아이에게는 그대로 입력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몰랐죠, 나는. 근데 자라면서 내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만큼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내 안에 잠대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그 자아상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알사랑.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의 잘못된 자아상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남자를 대적하면서도 남자 앞에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부분들?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성격, 또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 행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어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갖다 보니까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가지를 못해. 알면서도 안다고 말을 못해. 좋아도 좋단 말 못해. 싫어도 싫단 말 못해. 거절 절대로 못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계성의 인격 형성이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처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훗날 주님이 이것을 다 치유해 주시니까 바뀌더라. 이렇게 내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파괴질 때 나에 대한 내 인식이 엄청나게 파괴지더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노하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 또한 똑같이 그걸 제대로 가질 수 없게 하여져요.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켜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걸 율법적으로 메이드식 양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훈계와 교훈은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관계나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히 맺어지게 되어질 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흥받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교훈한다고. 성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면서 내 시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 바뀌어서 자녀에게도 그것을 제대로 심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세상이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바른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시게끔 주님의 교훈과 그러한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녀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왜? 만약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교훈들이 그에게 무엇을 만들어요? 또 다른 잘못된 관계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관계를 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식하니까. 그리고 마귀는 이 잘못된 기억의 영역들, 감정이라든가 잘못된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말, 부정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을 다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자기 인식에 잡혀서 이 세상을 살게끔 만들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전인 타락에서부터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자, 부정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매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처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혼적인 구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사건,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과거의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같이 치유받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로 내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받아질 때 바른 인격 형성을 가진 자로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내 태의 온전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한 부모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아메, 부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 나부터 온전한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죠? 스토리 스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때 내 감정을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맡기고 그분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같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초짜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관계를 온전히 가질 수 없게 하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인식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또한 자기를 향한 자기의 자화상이 된 자기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나갈 때 또한 사회 가운데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막 구겨지고 정말 어그러지고 어두워졌는지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다 나라는 한 개인의 존재에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낳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러한 것들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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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고 창득해되고 충만케 돼서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원했는데 결국은 사단이 다 지배해되어진 상태. 그래서 죽음이 덮여버리고 어둠이 덮여버린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이루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메